나는 타임스탑의 면역 그 나랑은 속에서 좀 더 젊지않아 서로're not 이제는 죽을 때 그 나랑은 모든 수가 더 잘 predict 날이 적절한 용이 하는 것을 보여줄게 죽을 때가 최고일 것이다 나는 모든 것이 죽을 때가 더 나아질 것이다 나는 죽을 때의 눈을 보여줄게 와아 싸우는건 아니군요 주인공 게임 스타일답게 피해서 계속 따라가기만 하는거야 동영상이 알아서 해주겠죠 저 위로 올라가야되는거 아닌가 천천히 가면 못알아보려나 앞쪽을 지나가는거라 오 오 됐어요 널 니형이 먹었으면 마지막에 그걸 안뺏었겠지 갈코리를 갈코리를 뺏었잖아 갈코리를 뺏었잖아 이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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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가렛 마스터 작업을 끝냈어 영원을 훔치는건가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아 빛에 가면 에너지 다는군요 참 야 생각 잘했는데 빛에 닿으면 에너지가 달게끔 해놨어 어디에 닿으면 어디에 닿을까 어디에 닿을까 어디를까 어디에 닿을까 가르기 어디에 닿으면 가렛 가렛 너의 아름다운石은 너의 죽을래? 이 길에 대해수 비iejS 이 길에 대해수서 이 길은 변함이 이 길에 대해수 이 길은 변함에 끌려다니 뭐하는거야? 다시 죽을래? 하나 더 하나 더 아, 너너뜨뜨들 오, 로마! 쟤? I've had enough Just get the job done Garrett! Garrett, it's slipping! The claw! Give me the claw! Garrett! Garrett! No! What's it? What's it? What's it?! I've got a water, 물..물 있죠? 물자국이 있고 클러가 위에 꼽혀있다는건 분명히 밑으로 던졌는데 장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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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아 스토리 건 다 끝났군요 야 예 이거는 뭐 네버엔딩인 것 같아요 조금 허무한데? 정확하게 이렇게 안 보여주는 거 정말 짜증나 그럼 아쉬움 남게 하는 거 엔딩 정말 짜증나 리프하이드도 그렇고 어쩌라고 어쩌라고 네 이렇게 끝인 것 같아요 아쉬움 남게 하는 거 아쉬움 남게 하는 거 아쉬움 남게 하는 거 아.. 짜증나 아 이게 뭐야 이게 아 나이씨 이상하게 끝났네요 어 뭐 어쨌든 C4였습니다 아 뭐 도둑게임인데 제불 뭐 씨 끝이 안좋아가지고 아 끝이 뭐 알기에 아 나이씨 어쨌든 혹시 뭐 예 다른 해석이나 좀 좀 뭔가 놓치 내가 놓쳐가지고 알겠다 싶은것이면 좀 알려줘요 저한테도 좀 아 이게 되게 찝찝하네 어쨌든 C4였습니다